전역 장병들의 군 운전면허를 일반 면허로 갱신하는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과거 전역 장병들이 직접 서류를 제출했다면 이제는 행정망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다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방부가 병무청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증빙서류 없이도 행정망을 통해 일반 면허로 갱신이 가능한 군 운전 경력 조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군 운전 경력 확인 절차가 전산화되면서 전역 장병들의 행정적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이전에는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 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선 군 운전 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에서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해 이제부터 면허시험장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면허시험장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산 확인과 당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군 운전 경력 행정망은 당사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장병을 대상으로 운전 경력 입력 상태 확인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운전 경력 간소화를 통해 신속성과 효율성, 보완성이 개선되고 행정망을 통한 정보 유통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방뉴스 김다연입니다.